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가 여기를 왜 와! 무슨 녀석으로 찾아와! 내 아들은 네 년 좋아한 저밖에 없어. 살려네, 내 아들아! 가자! 이 괴물같은 게! 꺼져! 가자, 이현아!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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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야, 이 아줌마도 누가 섭외했어?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연기에 몰입을 해서 오바를 좀 해버렸네. 아, 진짜 연극 배우는 이게 문제라니까. 아, 입 다리가 다쳤으면 어떡할까? 아, 불쌍이 말이 되냐고요!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. 제대로 안 맞으면 말라. 야! 야, 됐고. 빨리 가라 그래. 그래. 복숭아가 맛있게 익었더라고요. 지시면서 가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요. 퇴근하실게요! 가실게요! 오늘 뵈십시오! 머리가 이게 뭐야? 우와, 대박. 우와! 야, 저에서 완전 올라온다. 야, 이거 터졌다. 와, 이거 알고 있으면 돌겠다. 나도 mach자. 네. 그쪽. 뵈십시오? 네.